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어제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관할 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머리 위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아래 있던 한 남성은 머리를 부딪혔고 위층에 있던 사람들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무너진 곳은 20제곱미터 남짓한 복층의 바닥 구조물입니다 위층에선 외국인 30, 40명이 몰려 춤을 췄지만 이 구조물을 바치는 기둥은 따로 없었고 천장에 연결돼 있던 지지대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풍개물이 큰 풍개물이 있죠 구조물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함성 지르고 사람들 사고가 난 클럽은 1층과 2층으로 신고돼 있지만 사실상 개방된 구조로 양쪽 벽면에 복층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거된 복층 면적은 108제곱미터였는데 실제로는 77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늘려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고 붕괴 역시 이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복층에서 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강화유리로 만든 복층 바닥이 파손돼 여성 한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입건된 업주에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지만 경찰과 구청은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는 파손된 부분만 고쳐 다시 영업을 계속했고 1년여 만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부상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불법 증축도 문제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이 유흥주점에 가까운 클럽으로 영업한 이유도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구의회가 만든 특혜성 조례 덕분에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을 해서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했던 건 아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클럽에선 수백 명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정 과정을 거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겁니다 일반 음식점인데 여기 감성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고 안전점검 같은 각종 규제도 느슨한 편입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에 가까운 이 클럽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려온 건 광주서구의회가 지난 2016년에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하지만 조례에 함께 규정돼 있던 안전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는 해당 클럽에 대해 1년에 2번 안전점검을 해야 했지만 광주서구는 이 클럽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선 적정 인원을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 수백 명의 손님을 받은 만큼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은 물론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4명 클럽의 공동업주 3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구촌의 수영스타들이 함께했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에 진행되는 폐회식을 끝으로 17일 동안 쉼없이 달려온 최대의 수영축제는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립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남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새로운 봄으로 이어지는 풍경 성산 별곡 속 사계절의 정치와 풍류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 공연에 담겼습니다 아름다운 순환을 주제로 남도의 예술적 향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꾼과 공연 예술가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지구촌 수영스타들이 열띤 레이스를 펼쳤던 남부대 국제수영장에는 막바지 금빛 메달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는 밤 10시 40분부터는 이곳에서 세계수영대회 폐회식이 진행되고 17일 동안의 열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세계수영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어제까지 8개의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회 초반 수영연맹의 준비 소홀과 관람객 부족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번 수영대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샤드 대회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차례로 치러낸 광주는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지구촌 곳곳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경영대표팀이 총 5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임다솔, 백수연, 박예린, 정수훈 선수는 여자 혼계형 400m 예선경기에 출전해 4분 03초 3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대표팀은 오늘 열린 여자 혼계형 400m를 포함해 여자 계형 400m, 남자 계형 800m, 혼성 계형 400m 등의 단체 종목에서 4개의 한국기록을 새로 썼고 남자 자유형 50m의 양재훈 선수가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가 개인 혼영 400m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오늘 오전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개인 혼영 여자 400m 예선경기에 출전해 4분 40초 5를 기록하고 전체의 10위를 차지함에 따라 8명이 겨루는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수는 앞서 열린 개인 혼영 200m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이번 대회 경영 종목에서 결승 출발대에선 유일한 한국선수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남자 선수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18살 A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헝가리 국적 수영선수 23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서 관리 국적 수영선수 23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relative